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과 야동 한편 제대로 찍은 상간녀를 지워버리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내 인생 모조리 조져놓은 27살 상간녀 이 꽁꽁은 봐라. 뭐? 주인님? 그래 기분 째지고 좋더냐? 다 즐겼으면 이제 슬슬 죽어봐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같은 내용으로 며칠 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이 몇 개 없어 다시 글올립니다. 저희 남편과 11살 어린 회사 여직원의 대화가 정말 순수하게 친한 선후배 사이로 보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평소 저희 남편은 자기 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으며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요. 제가 폰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쯤에 남편과 대개 싸운 날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안방에서 쫓아내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 같으면 화해를 하고 잠은 같이 잤을 테지만 이상하게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수면 시간 차이를 이유로 각방을 사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각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시 다툼으로 서로 말을 안 하던 그 시기에 하루는 회식을 하고 오겠다던 남편이 회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출발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내역을 봤거든요. 그러나 해당 사건 발생 전까지는 아예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묻어뒀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설 명절 연휴 낮잠을 좀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폰을 침대에 두고 화장실 간 걸 제가 봤어요. 평소엔 샤워할 때도 가져가는 인간이 웬일로 뜨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카톡을 열어봤죠. 참고로 남편의 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소에 저희 남편 제가 폰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사실 그래요. 그냥 놔둘까 하다가 뭔가 이상한 촉이 와서 그때 회식 사건도 그렇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열어봤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의 그 회사 여직원과의 주고받은 그 카톡을 보게 됐는데요. 지난 설 연휴 남편이 먼저 이 여직원에게 선톡 뭐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참고로 이 글이 올라온 게 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썼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냈고 그 이후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나 싶더니 남편의 답장이 늦자 이 여직원이 갑자기 복수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여직원은 귀엽다며 막 뭐라뭐라 하더니 내 주인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대화는 반말이었고 누가라도 썸남 썸녀 분위기 누가라도 평소 엄청나게 자주 연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 이전의 대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야. 즉 모조리 삭제를 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니가 글을 지었다고 했죠. 카톡을.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복수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거. 이걸 유추해 보면 그 이전에 우리 지금 각방 쓰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모조리 삭제를 한 거고 남편이 화장실에 나올까 싶어서 제가 얼른 폰을 들고 다른 방에 가서 문을 잠궜고요. 그 이후 폰이 없어진 걸 알게 된 남편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잠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안되겠다 싶었는지 PC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더라고요. 그런 뒤에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왜 자기 폰을 네 마음대로 보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남편의 변명은 이러해요. 우리가 선을 넘은 것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평소 워낙에 친한 소놈의 사이라서 장난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이상한 사이 아니라고. 야, 반대로 네가 다른 남자와 이런 카톡을 주고받았어도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난 그래도 바람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평소에 업무 지시를 하면 얘가 너무 느려가지고 말 좀 잘 들으라. 그런 의미로 장난으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킨 거요. 오해하지 마.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나는데 참고로 남편은 38, 이 여지구는 27이에요. 야, 그런 어린이한테 늙은 내가 남자로 보이겠냐? 할배지, 할배. 내가 남자 후배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이상하게 보이겠냐고. 얘는 그냥 평범한 직장 후배일 뿐이야. 왜 그래? 이러면서 오지게 싸움을 하던 도중 총 4번의 출발지가 해당 여지구는 집 앞인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회식자리에서 그 여지구는 너무 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려다줬으며 아무 일 없이 걔 부모님한테 인계를 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믿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좋다. 그럼 지금 내가 번호는 앞에서 그 여지구한테 전화를 걸어라. 내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자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은 여지구니 대뜸 반말로 뭐야? 왜? 이러는 거예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너 뭐냐? 니들 지금 둘이서 나 몰래 바람피우냐? 이렇게 소리를 찔렀더니 얘가 깜짝 놀랐는지 막 어버버버버버리버리버리버리 하다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친한 서너 배 사이일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끈질기게 우리가 선을 넘은 건 맞아. 그런데 정말 미안한 건 맞는데 그냥 그게 끝이야. 절대 우리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야. 요만큼은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길래 그럼 좋다. 그 직원과 네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걸로 부적절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물론 처음에는 지혼과 하나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 돼요? 그렇게 친한 것들이 톡을 안 주고받은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따졌더니 결국 이 실직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래서 더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여하튼 바로 다음 날이죠. 남편이 카톡으로 그 여직원한테 야 우리가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도 전부 보내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여직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얽히고 싶지가 않다며 어제 전화통화 끝나고 모든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집으로 말을 합니다. 최근 급속하게 친해져가지고 선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 외에 그 어떤 일로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답장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데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들 그냥 둘 다 미친 년 놈들로 보입니다. 지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은 팀장한테 자연스러운 반말과 귀엽다. 그리고 뭐? 내 주인님? 미친 장난하냐? 정말 단순하게 힘든 업무를 같이 하며 돈독해진 그런 평범한 직장 선후배 사이로 보이냐고요. 이게 이게 이겁니다. 더 명확해집니다. 정말 하루하루 아니 1분 1초가 미쳐버리겠고 슬프고 너무 괴로워요. 남편 말대로 정말 바람이 아닌 건 아닐까 이런 괴로운 생각 그런 고통이라도 안 당하게 이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면 갑자기 연락을 계속 하루종일 해대고 얼굴 막 들이밀면서 보이는 남편놈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외워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망친 27살 이 꽁꽁 너 봐라. 이 새끼 다음은 너야. 댓글 1번 뭔 소리야? 쓴이 인생을 망친 건 남편이라고야. 둘 다 하지? 이건 또 뭔 개소리? 너 상관녀냐? 2번 야 진짜 이런 댓글 다는 것들 보면 상관녀냐는가 싶어요. 아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3번 뭐야 여자도 똑같이 망친 건데 이게 뭔 개소리세요? 혹시님 본문에 나오는 이 꽁꽁 씨인가요? 물론 남편도 죽여야겠죠. 근데 그녀도 같이 족쳐야지. 2번 남편 미친 건가? 아니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가 바람인데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감춰야 할 사생활이 뭐가 그리 많다고 폰을 막 감추려 하고 들고 다니고 경기를 일으키고 그러나? 어? 게다가 이 꼬라지가 났는데도 이후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찌질이라니 야 아니 뭐 이런 개 잡종이 다 있대? 그리고 이런 놈에게 꼬리를 흔드는 여는 또 뭐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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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거 천 퍼센트 바람입니다. 쓴이도 이미 잘 알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거지 같은 의심이나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반성하고 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정도로 달라질 인간이었다면 애초에 바람도 안 피워요. 4번 벌써 용서를 하셨구만 뭘 어째요 그냥 참고 계속 살아야지 님이 이렇게 화는 내고 있지만 금세 어물쩍 넘어가는 거 이게 학습돼가지고 남편은 코웃음치면서 계속 그러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님은 자궁경부함이나 조심하세요. 5번 예? 27살짜리가 직장 상사 그것도 11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휴일에 연락을 했다고요? 벌써 만리장성 한 300개 정도는 쌓았겠다. 6번 저렇게 기를 쓰고 이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추잡한 본인의 모습이 주변과 본인 처가 본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쓴 일을 사랑해서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변 사람들 평가가 중요한 이물로 보이는데 반드시 꼭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리세요. 바람피운 쓰레기라고. 7번 이미 회사 점심시간 때 모텔에 가가지고 쭉쭉 빨면서 내가 오늘 회사에서 너랑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딴 멘트 날리며 거사 치르고 틈만 나면 했을 거예요. 윽 더러워 징그러워 토 쏠린다. 솔직히 이렇게 장황하게 글 쓰는 사람들 치고 진짜로 이혼하는 거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상대 여자 죽여봤자 나중에 100% 또 계속 일어날 일일 텐데 왜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 그냥 딱 갈랐으면 끝이잖아. 이혼할 거 아니면 이런 글 쓰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9번 주인님에서 게임 끝난 거 아닌가? 밀은 떨지 말고 버려요. 10번 스크롤 내리다가 네 주인님! 아니 이런 미친 것들이 지금 야동 찍냐? 11번 이 멍청한 것들이 그냥 지우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아보네. 그 사선업체에 돈 주면 카톡 대화 복구 다 해줍니다. 남편 폰 뺏어가지고 모조리 복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여직원 아니라도 마찬가지. 쓴이의 남편은 그 전부터 쭉 여기저기 직접 걸었을 겁니다. 껄덕새들 떠나지 뭐! 진짜 이해가 안되네. 저 지경이 됐어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게 진짜로 바람이 아니라면 저러고 장난치고 논거라면 만약 제가 그랬다면 솔직히 억울한 건 맞잖아요. 바람을 안 피웠는데 물론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라도 먼저 복구해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100%죠. 어떤 말을 할 때 변명을 할 때 변명이 긴 사람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길게 안 해요. 그냥 보여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결백을 주장하려고 짧게 팩트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구린 것들은 계속 말 길게 하죠. 딱 사기꾼이 그러잖아요. 말이 길어집니다. 믿지 마세요. 감사합니다.